가수님은 맨 처음 도입부분 음식 소개, 영상 마지막 부분 가수님 뒷이야기, 수상, 경력, 소개 순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볼메 가수 한수정입니다. 제가 타이틀곡 시나브로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요. 이번에 또 주마등이라는 곡으로 또 신곡이 나올 예정인데 일단 시나브로 한번 들려드릴게요. 얼싸 좋다 님이요. 최고로다 님이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나브로 사랑을. 네, 이 노래는 시나브로라는 곡이었고요. 이번에 주마등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릴게요. 주마등이 스쳐가듯 나도 몰래 그 사람 생각 네, 이런 노래입니다. 앞으로 주마등 시나브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의 요리는 긴 두부 조림입니다. 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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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기성께 잘 내려가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매가수 한수선입니다 제 노래 타이틀곡 신압으로 한번 살짝 들려드릴게요 더더 말고 달도 말고 신압으로 사랑을 그리고 싸인아 그리고 싸인아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주마등공으로 열심히 활동할 예정인데요 주마등이 스쳐오가듯 나도 몰래 그 사람 생각 이런 노래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때 너무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요리요? 오늘의 메뉴 김두부 조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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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림? 네 하나 둘 셋 네 오늘의 요리는 김두부 요리입니다 사실 요리로 했어요 조림 조림? 네 조림 하나 둘 셋 네 오늘의 요리는 김두부 조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수 조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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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